안녕하십시오. 오우. 날씨가 좋아. 오늘 새끼오니요. 새끼오니 김행일이네요. 제가 번호가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먼저... 잘해? 바울이 손 된 거야.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이런 할머니가 할맨아 보인다 보인다 미화가 되어서 언제야 안 왔어요 복숭아 아 야 여보세요 대신해 아니 여덟을 할려고 나 어디서 인지할까 귀엽다 귀여워. 자 찍자. 너무 좋아. 찍었어? 아니 내가 봤을 때 다음 산행에 있잖아. 산타나는 있잖아.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. 산타나는 들어가고도 남아. 그러니까. 지난번에 앗썸 좀 벗는데 나 깜짝 놀랐어. 아 나도 들어갔어. 뭐 만들었냐? 아 이거 그 사이에. 아 이거 그 사이에. 여기가 오늘. 여기가 가면. 선물을 몇 번 해놔야 돼. 아 밤에 밤에. 밤에 밤에. 아 저 비닐이 잡아야지. 야. 비닐이 커야 돼. 여기를 손을 잡아야지. 이야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rée아아아.' 에휴. 응 아이 좋아 아이고 애기야. 애기 진짜 우리 밥 어디 먹어? 우리 12시 넘어서 지금 목 아파가지고 아직 12시 넘었어 아니 근데 아직 안 찍었어요 찍었어 동영상으로 요호 날씨도 안 춥고 너무 좋네요 호구난이 좋아요 손 흔들어 동영상 한 번 퍽 뭐야 말도 잘 들어 잠깐만 시도 조직현님 시도 이번 주이요 맥주 정말로 강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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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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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